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오신 대형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믿음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믿음이 가지는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방법도 믿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강한 믿음 뜨거운 믿음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그 확신의 믿음을 갖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지 않습니까 늘 우리 안에 그런 신앙의 열정이 샘솟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에 있어서 열정은 참 중요하지만 열정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뜨거운 믿음을 가지는 것보다 열정을 가지는 것보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대상을 향한 열정인가 그리고 어떤 목적을 향한 열정인가 이것이 먼저 고려되고 고민되어져야 합니다 만약에 그 믿음의 대상과 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열정만을 강조하게 된다면 그런 믿음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믿음이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 스토리 중 가장 유명한 본문이라 할 수 있는 창세기 22장의 사건입니다 오늘 저는 두 개의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이 메시지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의 대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고요 그리고 믿음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이 두 개의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믿음의 대상은 무엇인가 입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1절 전반부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대라고 되어있죠 그 일 후에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중요한 배경이 되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한글 성경으로 보면 단수형으로 그 일 후에 라고 쓰고 있지만 원문으로 보면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어 원문 성경의 의미를 좀 더 살려서 번역을 한다면 그 일들 후에 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일들이란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사건들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1장에 총 세 가지 사건이 나타나는데요 이 세 가지 사건을 바로 이해할 때에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해하기 힘든 이 시험을 허락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의도를 조금은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1장에 나타나는 첫 번째 사건은 이삭이 태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삭을 놀렸던 그 이스마엘이 하갈과 함께 쫓겨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고 서로 동맹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21장에 나타나는 이 세 가지의 사건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그동안 짊어지고 있다는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이 단번에 다 해결되어지는 그런 복된 사건들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21장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너무나도 복된 중요한 사건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모든 상황에 개입하셨고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큰 복이죠 첫 번째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그토록 원했던 아들입니다 25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가 갈대우루에서 그 아비 친척집을 떠나서 그 가난 땅으로 온 이유가 바로 아들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그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을 이 21장에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사건입니다 하루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습니다 개혁개정에서는 놀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라고 아브라함의 요구를 하죠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난감해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밤에 사라의 말대로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유일한 상속자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일은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이 참 사랑했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도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이 일은 어찌 보면 큰 걸림돌이 해결된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에서와 야곱스토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장작권을 가지고 형제가 다툼을 벌이는 그 일은 생각보다 굉장히 큰 일이고 때로는 피를 부를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갈등의 요소를 제거하는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이삭의 입장에서도 그리 나쁘지 않은 일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는 그런 일인데요 사실 사회적인 지위와 그런 세상적 관점에서 본다면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가히 비교할 수조차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비멜렉은 그랄땅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한낱 이방인이고 나그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인 지위에서는 도무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이 그랄땅왕의 그 아비멜렉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왔습니다 먼저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언약을 맺자라고 요청을 합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아비멜렉이 하고 있습니다 먼 타국에서 왔습니다 늘 위험을 안고 살아가고 늘 불안하고 해결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그 이방인에게 어느 날 그 땅에 최고 권력자가 와서 한다는 얘기가 나랑 언약을 맺자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일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큰 복이고 은혜의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그동안 자신들을 짓눌렀던 그 위험이 그 위험 요소가 이제는 많이 해소되고 사라지는 그런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창세기 21장에 나타나는 이 세 가지의 스토리는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반전이 일어나는 그런 장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형통의 복 은혜의 복 이제는 그 평안함을 누리기만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브라함을 짓누르는 괴롭게 하는 문제들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단번에 빼앗을 수 있는 그 시험을 하나 준비하시는데 그게 바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는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면 어떻게 될까요 21장에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모든 복들은 다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삭이 번제에서 죽으면 상속자가 사라지겠죠 그러면 남은 상속자 대안이 그나마 이스마엘이었을 텐데 이스마엘도 떠나고 없습니다 이제는 상속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레카 맺은 언약은 어떻게 됩니까 상속자가 사라졌는데 그 땅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편안한 삶을 원했다면 아브라함은 애초에 갈대야우를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가난한 땅에서 편안하게 살려고 그 땅 가운데 온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땅 가운데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는데 그 땅에서 좀 더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아들이 죽는 그 순간부터 그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아들의 죽음이 새겨진 슬픔의 땅이 되고 고통의 땅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시험은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그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가장 존경한 것을 내놓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왜 이토록 가혹한 시험을 예비하셔서 아브라함을 괴롭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끝까지 붙들어야 할 믿음의 대상은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약속을 성취하시고 모든 피로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 성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의 지난 날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채우신 많은 은혜와 복들이 분명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을 잘 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와 복을 우상처럼 섬겨버리는 우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신 것은 그것을 잘 누리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고 주신 것인데 그 은혜와 복에 기대어 하나님을 대처해버리고 그것을 도리어 우상 삼아 버리는 죄악을 저질러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경우들이 자주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으로 바로와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빈손으로 나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출애굽 12장 35절과 3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하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은금 폐물과 의복을 많이 받아서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것들을 주셨을까요 잘 누리라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고 주셨습니다 나중에 그 재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을 만들 재료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출애국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범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대체해버린 거죠 그런데 그 금송아지를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은혜로 베푸신 그 은금 폐물로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은 그 따위 금송아지를 만들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고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귀한 재료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허락하신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복을 우상삼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그 복을 도리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버리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복이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요구하신 것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삭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복이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삭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모든 것이 풀렸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됐고 이제는 모든 문제 없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복덩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존재는 이삭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당신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인생이 복을 누리는 것도 그의 인생이 평안을 누리는 것도 그가 이렇게 형통을 누리는 것도 이삭이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복을 주시고 그 인생을 이끄시고 그 인생을 책임지셨기 때문에 그가 이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이 책에서 이 사건에 대한 이런 해석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최후의 시험이었다 하나님의 명령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듯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전부였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이삭이라고 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이라고 했다 아들에 대한 아브라함의 사랑은 숭배로 변해 있었다 예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았다 이제는 이삭의 행복과 이삭에 대한 사랑의 의지에 살아가고 있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중심이 되는 것이 달라졌던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 믿음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으로 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도 자녀도 그리고 그 어떤 소중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와 축복조차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섬겨야 할 대상은 오직 유일하신 여우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정답을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새겨놓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며 지금 내가 어떠한 것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제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하나님을 대체해버리려 한다면 과감하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토록 소중했던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시다라는 이 믿음을 보여줍니다 큰 시험이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함으로 그 시험을 잘 통과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믿음의 목적은 무엇인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라는 말씀 이후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당황스러울 정도로 신속하고 거침없이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어디에도 그가 주저했다거나 힘들어했다거나 괴로워했다거나 고민했다거나 이런 표현들이 그 어떤 표현도 뉘앙스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빠르고 신속하게 아들을 번제로 들이기 위한 그 과정을 척척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아브라함의 모습을 묘사하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무슨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 완성형 믿음이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아들이든 딸이든 다 번제로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위해서 성경이 이런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이 스토리의 끝이 정말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서 각을 뜨고 번제로 다 태워버리는 그런 스토리로 끝이 났다면 이 이야기는 더 이상 믿음의 스토리가 아니라 막장 드라마로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여버린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믿음의 표본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면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막장 드라마가 되지 않고 복음이 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여 눕히고 칼을 손에 들고 그 아들을 잡으려는 그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한 목소리로 그를 멈춰 세우죠 그 순간 아브라함은 칼을 내려놓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죠 만일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셨다면 아들을 칼로 내리치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잡아 죽였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이야기는 아들까지 잡아 죽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송하는 이야기로 후대에 전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혹 누군가는 아브라함처럼 진짜로 자기 자식을 죽여서 자기의 믿음을 보이려는 어처구니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목적은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누군가에게 이 땅에서 회사에서 일터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자기의 존재감이 드러나고 인정받고 자신이 증명되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를 증명하고자 하는 그 세상의 욕구가 교회와 신앙 안에도 참 많이 침투해 들어오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도 마치 자기 자신을 증명해내는 것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오해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살아내지 못하는 뭔가를 살아낼 때에 남들이 하지 못하는 큰 헌신을 뭔가 살아낼 때에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사람들은 칭송하고 존경하고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물론 남들이 살아내지 못하는 것을 살아내는 그 힘이 믿음 안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낸 믿음은 나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로 개입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아들을 바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기록되고 칭송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무모한 믿음에 제동을 거시고 그 불완전한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신이 그 불완전한 믿음을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제지하시는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아브라함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 아름다운 믿음 후대가 본받을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진짜 드러내고 싶어 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들을 바치는 일은 네가 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시험의 목적은 아브라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의 모래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를 미리 보이기 위하여 이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사람의 아들을 바치라는 이 시험도 이해할 수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그것도 죄 많고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죄인들을 위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일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사건을 이 복음의 신비를 먼저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사용하신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목적은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나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나라는 것이 믿음의 목적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목적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드러내는 것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목적인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단임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물 묻은 휴지처럼 하나님께 딱 붙어 살아가라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표현 속에 신앙과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휴지 조각 사실 대단한 것 아닙니다 어딘가 눌러붙어 있는 휴지 조각을 보면서 이야 대단하다 여러분 이렇게 칭찬하고 놀랄만한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어딘가에 붙어 있는 것마저도 휴지 조각 자신의 힘으로 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휴지에 물이 묻는다고 했는데 휴지로부터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휴지가 그나마 물 묻어서 붙어 있을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그 휴지를 적셨고 그 휴지가 주님께 딱 붙어 있는 그런 은혜를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개입하심이 없이는 이 휴지 조각은 하나님께 붙을 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절대로 나 자신의 존재성을 증명하거나 자랑하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철저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 하나님의 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 금요심야 부흥회 때부터 일꾼 재직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교회 중요한 일꾼과 재직을 세우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대성자가 되시는 분들이 계시는 줄 압니다 자신이 대성자가 되었다는 것이 마치 내가 나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기 때문에 내가 그 자격이 부어졌다고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이후에 직분이 주어졌을 때에도 내가 잘해서 이 직분이 주어졌다고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때로는 무모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런 미성숙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극률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꼭 필요한 순간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물 묻은 휴지처럼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직분을 받은 분들도 늘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그 직분 믿음 신앙의 연수 그것은 여러분 자신을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증가하고 드러내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베푸신 것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늘 겸손히 성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식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의 질문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무엇인가 그리고 믿음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나의 가장 소중한 무언가가 아닌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목적은 나의 삶을 증명하거나 내 존재성을 드러내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과 하나님의 하실 일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이 믿음의 목적이라 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한 바른 답변을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는 것입니다 때로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이 두 가지 질문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복음이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온전한 믿음을 세우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문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유일한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성기게 하시고 때론 무모하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에 늘 개입하셔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나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실 일을 증명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연약하고 늘 흔들리는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여러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한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 자신을 증명하려는 욕구를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증명하는 일에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복된 인생 복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 개입하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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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